자 오랜만에 리로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리로이 하는 법이 거의 까먹을 정도로 안했던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대회에선 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 뭐야 왜 다 먹어 어 오케이 옛날 콤보 뚱딱 벽까지 이러하면 강력 후한 이지 한번 더 이제 나락 건다 나락 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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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이 그렇지 요런 느낌 안해도 잘할 수 있는 캐릭터다 자 잘한다 까진 좀 애매하고 어 좀 한다 잘한다고 하면 또 불편할 수도 있어 리로이 잘하는 사람들이 나이스 들케 움직이지 마세요 페링 하단 오 나이스 자 이제는 새로운 콤보 애매하니까 그만 때리고 한번 허치는거 때리면 아 아 아 맞고 앗 킹팡 잉 패링 뚱뚜루룩 탁 중단 안 돼 원 투 아 아 아 아 아 내 달 줄 알았지 내가 다 알고 있었어 화랑은 저 피해 꼭 레드로 죽이려고 하더라 감사합니다 뉴 콤보 아 왜이래 상태가 안좋은걸 아우 이거 벽까지 갑니다 으 딱 세신 한번 밟아 주고 페링 도르릉 탁! 중단! 앰패링! 도르릉 탁! 중단 중단하고 외너퍼원! 오케이! 굿! 오케이! 파란색 폴탄이다! 약간 뭐랄까 오염된 폴탄! 왜 푸른색은 있잖아? 되게 청아하고 마음이 편해지는 색깔인데 저 코스튬에다가 해놓으면 오염돼 보이는지 모르겠어 형님! 초풍! 작게 풀고 리로이로 킹 상대해본적이 또 별로 없는거 같네 나이스! 지금이군요! 아 나 왜 콤보가 이래! 아 진짜 리로이 너무 안했나봐 여기서 하단이냐 둔다이냐인데 하단 맞아도 안죽으니까 살고 와 이거 막았으면 이긴건데 아쉽다 까비요! 툭! 오 형님! 와 이거 사원맵 아니야! 개망! 사원맵! 벽까지! 어우 안아프게 맞았다 나이스! 1타 깔고! 행신가드! 괜찮아? 나쁘지 않아? 싸 훅! 터뜨려! 어허! 막아! 들켓 나이스! 웨너퍼 1! 웨너퍼 4! 페링! 어허! 킹팡! 에잉! 나아 나이스! 쭉 잘 틀어야된다! 틀고! 아 내 레드! 레이자츠! 그렇지! 뚜루루루루룩 탁! 요걸로 끝내줘야 간지! 이게 바로 영춘권! 왠지 모를 백댓이 앉게 하면 하단? 아니었고! 로우 하이! 중단! 오 짬발 나이스! 위크하려고 했었거든요! 오오 깜짝이야! 놀랬네! 마법의 기술! 그렇지! 행신하단 깔고! 내밀지 마세요! 한 번 더! 페링! 아우! 위크! 아 요 페링 뽕맛 너무 좋아! 페링 이름도 간지나! 쌍룡무늬라고! 오 나이스! 초풍! 아! 두 번 때리려다가! 초풍병! 아! 어디 가나요! 아씨! 나이스! 내가 먼저! 두룽! 왠지 안 맞을 것 같았어! 오! 위크! 그렇지! 아! 피하고! 비굴로 확정! 가비! 나락! 달려! 달려서! 가만히 기다렸다가! 패링! 워드포! 나이스! 짠툰 딜캐가 있죠! 주인님! 오랜만이에요! 슈가 목소리가 갔어요! 방송 타고 싶었거든요! 아니! 오랜만에 목소리 내려니까 목소리 안 나오는 거! 어이가 없네! 아! 내 거 꼭! 내가 녹화한 거! 이거 들어봐야겠다! 상태 안 좋은 거 같은데! 마킥! 하아! 어! 아! 나이스! 움직이지 마세요! 이거 레아 안 나가죠! 저때! 프레임상 안 되는 프레임! 절대적으로 내가 이기는 판정이라고! 초풍! 이제는 대충 때리고! 가라평! 아! 벌어! 오! 위크! 그렇지! 한 번 더! 오! 위크! 어! 한 번 더! 그렇지! 한 번 더! 개쩔어! 역시 리로이! 이제 제왕! 맞아두세요! 어! 이게 기도 메타죠? 맞아달라고 하면 맞는 마법! 이번엔 날았어! 야! 다! 더블니! 마하펀치 안 나왔고! 웨더퍼원! 빵! 들어올때 터자! 터자! 툭! 툭! 터자! 툭! 형님! 오! 쉿! 아! 죽었니? 와! 브라이언 데미지 하나는 근데 진짜! 캐릭이 어려워서 그렇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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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연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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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하이! 움직이지 마세요! 연! 연환! 그르르르르 권! 툭! 툭! 웨더퍼원! 연환! 그르르르 권! 아! 이상한거 나왔어! 킹굴게 킹굴게! 툭! 툭! 터무한 엔딩! 아니! 같은 맵에서 또! 똑같은 분 만났네요! 연승이 달라졌기 때문에 똑같은 판 중복 아닙니다! 이분이 좀 많이 앉으니까 요걸 노려가지고 이겨야겠다! 원투포! 움직이지 마세요! 잡기 할 것 같아! 아니었군! 카운터? 아! 놀랍게도! 요게 은근 잘 맞아요! 1타를 터쳐야 잘 맞는 것 같아요! 달려! 호밍기! 어? 호밍기? 잠깐! 이 호밍기도 막히면 들켜 없고 거리 좀 멀고 어? 슬슬 병걸리는 느낌? 아 형님! 아 따르나 따르나 할걸 오우야 왼잡일까나? 여기서 연잡하려나? 압박압압압 압박압 압박 여기까지! 호밍기! 원더포! 호밍기! 아 역시! 호밍기는 다 좋구만! 약간 저런 그 이 뭐라야되지? 특이한 모션이 있어요! 클라 호밍기나 리로이 호밍기처럼 좋은 모션들이 있어! 로하이! 아 내밀어줘 제발! 잡기! 끊고! 아 까비! 카운터 한번 노릴라 했는데! 지금? 아아악! 나이스! 안아프게 맞았다! 양손인가? 왼손 눌렀어! 끝났죠? 뚱땅! 좋았어 좋았어 아니 이 모션은? 에어우 트윙님! 가찌개어우! 까지야아 이 맵 오늘 되게 많이 걸린다 오늘의 맵인가? 초풍앤초풍 초풍앤 제얘기라 왜 안나가냐? 오오! 보라색으로 꾸며놓은거 이쁘다 저거 코스튬은 기본인데 이펙트! 와 웨이브 개빨라! 무서워 격돌리기 나쁘지않아요 달려가면 초풍? 좌종? 형님? 아하 여기까지 짠손만 짠손만 하다가 초풍나오면 때려야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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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뿅심 뭐야 아 이상하게 저거 맞았는데 자존심 상하네 쓴 쪽이 자존심 상해야되는 콤보인데 음 아우 쉣 역시 카제아 상대 무서워 언제져도 이상하지 않은게 카제아다 초풍 좌종? 형님 초풍 그렇지! 아 개느려 들캐 왜이래 로우 하이 카운터! 아어어어! 막았다 안전한걸로 끝났죠? 구아 리로이가 이 벽콤 안전성이 좋아가지고 괜찮은거 같애 소선퇴 와아 아 앉아서 띄웠어야 이 초풍을 못쓰는건데 말이야 오우 쉣 상당히 무서운데 그렇지 막장이지 들어갑니다 막장이지 들어갑니다 끊고끊고 막장이지 으 으아 카제아 카제아 상대로는 같이 오엑스퀴즈 가져야죠 이렇게 초풍 또리아 난 몰라 그냥 지를거야 플라잉이랑 한번 노려야겠다 지금인가요? 좋아요 날리고 달려가면은 초풍 차종 초..초풍 아 몰라 내가 먼저 때려 이즈 한번더 1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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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친 다음에 2타 달라서 초풍 또리아 또리아 그렇지 으아 이걸 노리고 있었어 츄 승격까지 얼마 안남았구만 자 가자 승격전 에어우 추이님 승격하요 자 일단은 지난 그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에 이상한 놈도 만나고 렉도 걸린적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 승급전이구요 원잽 기다려 로우하이 미들 아니지 로우미들 헷갈렸어 생신 돌지마세요 지금 플라잉길 하단 오케이 정확한 예측 날리고 왜하필 무한맵일까 근데 아니 오히려 화랑한테 당하는거 보다는 무한맵이 낫지 않을까 아 따닥 쏟아 안하시나요 또르르르 탁 하단 또르르르르 탁 하단 하하하오 이게 쌍용문이지 상대의 압박을 패링으로 회피할 수 있다 돌지마세요 반시계 시계왱 로우하이 외너퍼 1 외너퍼 4 로우하이 성림 아 센거 맞았다. 오오 게이드. 2타 질러. 웨너퍼4. 레미지 마세요. 웨너퍼4. 로우하이아 웨너퍼4로 화랑에게 화랑 패턴 쓰기. 누가 진짜 화랑일까나. 디스 이즈 화랑. 오 형님. 맞고. 디스 이즈 화랑. 오 형님. 와 컴보 뭐야. 와 지렸다. 이거 뭐냐. 개간지네. 슈돌. 1,2,4. 화랑. 화랑. 형님. 레드하실 거죠. 아 맞고. 로우. 아아. 레드와이. 웨너퍼할걸. 아 아쉽다. 1타. 어. 나이스. 초스카이 미스인 것 같은데. 이런 실수를. 바로 노려. 때리고. 웨너퍼. 움직이지 마세요. 웨너퍼. 오우. 쉣. 아까 그 군부. 와 이거 간지난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띄우면 한번 해봐야지. 어. 뭐야 이거. 뭔 게임이야 이거. 대기면 안 돼? 아. 쉣. 로우하이 원조. 아. 리로이의 로우하이론 이길 수 없는 건가. 로우하이.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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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끝. 원투. 로우하이. 중단. 윗끝. 웨너퍼 포. 미들. 윗끝. 아하하하하. 로우하이. 하하하하하.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이겨야 되는데. 뭘로 이기지? 에라이 모르겠다. 웨너퍼 썼다. 깔끔하게. 대가 프라이. 에어우. 쉣님. 대단해. 에어우.